안녕하세요. 완조사입니다. 즐거운 하요일 아침입니다. 휴일 잘 보내셨나요? 오늘 목포판장에 이렇게 항석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CR이 좋고 물 좋은 것은 중국으로 수출 중입니다.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는데요. 저희 보시면 같이 굉장히 오늘도 항석어가 풍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R 좋고 물 좋은 것은 중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가급대가 싸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물 좋고 CR 좋은 걸로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물이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앞쪽 라인에서 항석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쪽 라인에서 제가 항석어를 경매 받은 상태고요. 항석어로 조림도 가능하고 젓갈도 가능합니다. 항석어 드셔보세요. 오늘 목포판장에 이미 왕특대 먹갈치가 나온 상태입니다. 굉장히 물이 좋고요. 제가 경매 받을 애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띠갈치 이주로 목포 먹갈치가 많이 나온 상태고 저희가 이쪽 라인에서 두 띠갈치를 경매 받을 애정입니다. 치다시피 목포 먹갈치 띠갈치 먹포 먹갈치가 많이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좋은 가격에 경매 받을 예정인 이온이 조금 있다가 상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계속적으로 띠갈치 에이즈의 모습을 영상에 찍어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판장에 항석어가 하고요. 기타 잡어들도 많이 나온 상태고 보시면 계속적으로 목포 먹갈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